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인바이오가 되겠구요. 인바이오 코드번호 3529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14일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바이오라는 종목 먼저 일단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좀 어떻게 어떤 그런 제품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가시면은 지금 현재 시각 총액이 1145억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소용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산은 일단 그 화학, 농약,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코스닥에 상장한지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뭐 관련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이오 뭐 장물보호제 제조해서 코스닥 도전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장물보호제 해서 뭐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을 포함해가지고 조금 이제 친환경 장물보호제 시장에서 좀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내 장물보호제 시장 규모가 1조 4500억원 수준이 되거든요. 이것도 뭐 굉장히 크죠. 그러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수익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기 위해서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음 이제 인바이오 대표적인 상품은 석회황이고요. 석회와 황을 반응시켜서 알카리성 물질로 장물에서 나온 세균과 벌레를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유일하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료가 된 만료가 이제 오리지널 제품 특허가 만료된 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 상품에서도 경쟁사보다 빠르게 이제 기술력을 키워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특허가 있잖아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다시 그 제품을 다시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특허를 다시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작은 비용으로도 고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공모가는 지금 5,800원이거든요. 5,800원 근데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11,250원이다. 원래는 11,600원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98% 정도 해서 좀 그 공모자들 분들은 한 98%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하고 98%를 왔다 왔다 가면서 조금 개인 물량들을 갖고 올 수 있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약 부분에서도 굉장히 청약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핫했던 종목인데 뭐 최대해서 지금 인바이오 청약률이 1414대 1로 해서 지금 굉장히 돈이 엄청나게 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조금 조금 이제 관심 깊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한 3분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설명을 잘 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쪽에 이탈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흐름이 조금 깨지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쪽에 이제 매물대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치면서 거래량이 터치면서 어느 정도 매물대 부분인데 오늘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이 구근을 매물대 부근을 아무 거래량 없이 넘나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쪽 한 12,5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소화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 부분이 많은 데에서 그냥 거래량 없이 쑥쑥 올라오고 있다. 욕심을 내고 있다. 요런 흐름은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좀 수익 좀 많이 낼 수 있는 장동현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5에서 12프로 갈 수 있는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고요. 그 상당 링크 위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해 줍니다. AP투자연구소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하루에 10에서 15프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7시 39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피면서 천천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 종목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종목 전에 꼭 보시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손절갈 이탈시 매도 전략을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개천에서 용제난다를 치시면은 김용재 소장님의 브이로그를 볼 수 있고 항상 10시에서 11시에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시장 흐름이나 시향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텍, 오텍이라는 종목 오늘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바로 12.89%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AJ 네트웍스도 오늘 단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한 4.96% 드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면서 손절가를 이탈하고 목표가는 달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투자, AP 투자 연구소 카카오톡 친구 투자 하시면은 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혜택도 받아보시면서 주식 강의, 교육 자료 그리고 주식 시장 분석, 예측 분석 자료 제공을 해드리니까는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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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